김재시청 강사를 검색하시는 많은 역사매니아 분들 지금부터 김재시청 지하대강당에서 하는 강의의 구파 백정기 그리고 화음 정현섭으로 이어지는 김재부안의 독립투사 두 아나키스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 번 쳐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엎드려 절받기를 방금 했습니다. 방송적 감각이 굉장히 떨어지시네요. 1933년부터 가겠습니다. 33년 1월 2일 일본 관동군이 열하사변을 일으키며 여러분 열하사변이 뭐야? 연한 박지원 열하일기 그 열하예요. 연한 박지원 열하일기. 영조라는 임금이 있으니 조선에 영조의 첫 번째 딸이 있었다. 화환옹주라고 하는 딸이 있었다. 그 화환옹주뿐만 아니라 화폐옹주, 화협옹주, 화협옹주, 먼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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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세자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나머지는 다 싫어. 화환옹주만 좋아. 우리나라에서 아마 자식이 열 명 이상 되는데 그 열 명 이상 가운데 편애라는 걸 가장 실천한 사람이 영조일 거예요. 정말로 제가 유튜브에 보시면 약 460만 조회를 기록한 제 강의가 있습니다. 사도세자와 영조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의 핵심 내용은 보통 사람들은 영조가 아주 훌륭한 임금이고 사도세자가 미친놈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저의 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조야말로 미친놈이고 사도세자야말로 최고의 형군이다. 내가 이 강의를 풀어나갑니다. 이것이 지금 노론과 소론의 대결로 보시면 됩니다. 사도세자가 소론이고 노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 노론계열의 가장 유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론계열, 그 다음에 소론계열의 가장 유명한 사람 누가 있어요? 두 사람이죠. 안중근, 여운형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대충 이쯤 되면 이게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죠? 노소론당쟁이라는 게 지금까지도 백이성은 소론입니다. 학계의 주류는 뭘까요? 노론입니다. 그렇죠? 여기 내려와서 조한백이 참 업적이 많아요. 체락도가 정말 대단한 정치인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노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노론은 저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렇게 해야 돈이 벌리고 네 교수 자리가 보장되는 거야, 인마. 너처럼 그렇게 화암 정연섭 가리고 길이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평생 교수 못 돼. 네 마누라만 고생해.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생도 상관없다는 마누라를 얻었기 때문에 다행인 거죠. 교수 안 돼도 된다, 뭐 이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교수 월급보다는 많이 버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돈으로 한번 승부를 해보죠. 열아사변으로 산하이관, 만리장성의 최고 오른쪽인 산하이관을 점령합니다. 지금 이거를 오늘 저녁에 입국하는 왕이라는 애가 만리장성이 평양까지였다고 이렇게 날조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죠? 그러면 평양도 저기가 지켜야지. 와, 산하이관도 못 지켜가지고 절하고 있었대, 33년도에. 1월 30일, 아돌프 히틀러가 이제 정식으로 총통에 취임합니다, 총통에. 3월 10일, 미 합중국 대통령 윌벨트가 취임한 지 5일 만에 뉴딜 10개조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아돌프 히틀러하고 프랭클린 디어도어 루즈벨트하고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 시어도어는 지 삼촌이지. 그러니까 뭐야, 테디베어라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는 같은 해에 비슷한 시기에 총통되고 대통령 됐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집권하고 비슷하게 그거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는 자살인지 폭탄 테러인지 잘 모르겠는 걸로 죽고 또 하나는 뭐야, 뇌출혈도 죽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3월 17일, 상하이 화한인청년연맹, 남화한인청년연맹의 흑색공포단 6.3정의거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합시다. 삿보로 소재입니다. 삿보로가 아니고, 아시겠죠? 홍카우의 삿보로 소재. 2월에서 5월까지,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걸 거예요. 평안도 덕천군과 구성군, 안주군, 지금 평안북남도 송림시라고 하는 곳이죠. 그다음에 경기도 이천, 황해충, 광주 등지에서 이선룡, 변낙구, 서원준. 이 세 사람이 250여 명의 조선혁명군을 이끌고 전국 각지에서 평안북도와 황해도, 평안남도 그리고 경기도 전역에서 대규모 테러를 3개월 동안 일으킵니다. 그것도 어떤 경우에도 폭탄을 못 써요. 아시겠습니까? 왜? 명령이 내려와서 폭탄을 쓰면 무고한 우리 백성들이 다칠 수 있으니, 어떠한 경우에도 조준사격으로만 죽여야 된다. 그런데 뭐 오사마 빛나댄하고 똑같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데. 그게 재정신 박힌 놈입니까? 그래서 우리 김구 선생하고 애국단의 저게 뭐야 하고 의열단의 김원봉 선생이나 우당 이해영 선생이나 여기 화함 정연섭 선생이나 백정기 선생 같은 사람 그렇게 폄화를 하고 비난을 해요. 어? 나쁜 사람들 같은 일하고. 똑같은 테러리스트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똑같은 테러리스트야. 어? 우리 저기 그분들이 꿈꾸었던 세상이 여성들이 부르카 쓰고 댕기는 세상입니까? 어? 여성들이 히잡 쓰고 여성들은 정치 못하고 여성들은 학교도 못 댕기는 그런 세상이에요? 어? 그거를 해놓고 그래 이슬람 샤리아 율법이라고 좋다 그걸 하고 있었나요? 말도 하는 소리잖아요 그게. 이선용 변납구 서원준. 저 세 명이 5개월 동안 저렇게 조선 내에서 엄청난 조준사격 테러를 일으켜가지고 일본군들이 정말 죽을 똥 살 똥 피똥을 싸고 댕겼다는 것을 아신을 알았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알고 있었어 저거. 나는 이미 다른 유튜버들이나 역사 강사들이나 뭐 역사전을 그날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어서 고등학교 때 역사 선생님도 다 설명했고 다 알고 있어서 손 들어보세요. 단 한 명도 없죠. 저거 우리가 몰라도 됩니까? 80년밖에 안 지난 역사인데. 한 그릇은 왜 그래 좋다 그래 90년 지났다 하자. 88년 지났는데 몰라도 되냐고. 250명이 일본 게릴라전을 벌여서 이때 죽은 일본군과 친일파 총 숫자가 몇 명? 950명. 여러분. 지금 우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람들이 뭐 이래 이런 테러리스트들이 막 설친다고 생각해봐. 그래 한 5개월 동안 950명 죽었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그냥 자 내년부터 가르치지 맙시다 이라고 그냥 넘어갈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전국의 경찰청장하고 막 군부대장은 다 모가지야 그거는. 있을 수 없느니라 대통령 탄핵됩니다. 대통령 탄핵. 여러분 바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때 조선총독부의 그 여러분 매일매일 조선총독이 뭐예요? 핏돈을 쌓았다 하거든. 무슨 말인지 하세요? 자 그다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3월 27일 날 일본이 국제연맹에서 탈퇴합니다. 탈퇴해버립니다. 국제연맹에서 뭐야? 만주국이기 뭔가 건국에 있어서 조금 위법성이 있고 건국에 부당한 것 같애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씨 그런 보고서가 나올 거라는 게 분위기가 딱 감지렬이거든. 나 국제연맹 나가 라고 나가버린 거야. 일본 놈들. 깡패죠 깡패 여러분.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도 없는 거지. 그래서 4월 초 양세봉. 여기 있던 양세봉 또 나오잖아. 양세봉 장군 조중연합군 영릉가에서 관동군의 대승. 여러분 이런 거 왜 우리가 모르는데. 모르잖아 지금. 몰라도 되는 역사입니까 이런 게. 그다음 4월 30일 독일 친위 비밀경찰 게슈타포가 결성돼. 그래갖고 어떻게 되나. 아 만주국의 인마 이시아라 간지가 어떻게 되나. 아 우리도 뭐야. 제국 경찰이 필요하다. 그냥 경찰 갖고 안 된다. 게슈타포 같은 걸 만들자. 이시아라 간지가. 여러분. 그래서 새로 만들지는 않고 대폭 기능이 강화돼서 1933년 겨울부터 운용되었던 게 뭘까요. 확대 운용됐던 거. 여러분. 그 유명한 노덕술 하팔락 김덕기가 했던 거 뭐야. 고등계 여러분. 고등계. 그래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등계가 확대 개편되니 그때 서울 종로경찰서에 한 명의 경찰관이 부임합니다. 조선 사람입니다. 조선 사람인데 극악한 친일파지요. 그 사람이 조선 종로경찰서에 취임한 이유는 그 옛날 의열투쟁의 김상옥 열사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는데 그때도 화함 정연섭 선생이 옆에 있었어요. 같이 했어요.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했을 때 김상옥을 끝까지 쫓아가서 총알 3방을 맞으면서도 김상옥을 끝까지 사살하고 체포했던 사람을 거기에다가 종로경찰서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놈이 이름이 뭐예요. 유승훈이라는 새끼요. 그 유승훈이라는 새끼가 오자마자 제1의 블랙리스트로 꼽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김두한입니다. 종로경찰서는 이놈만 잡으면 끝난다. 이놈이 모든 독립운동의 행동대장 같은 거고 이놈만 붙잡고 있으면 끝난다. 그죠? 유승훈이 글에 적어놨어. 1설에 의하면 인마가 무슨 백약 김좌신의 아들이라던데 확정이 아니고 1설에 의하면 그때 무슨 DNA 검사가 있어 지문검사가 있어 무엇이 있어? 안 그렇습니까? 36년 8월 달에 베를린 아저 10월 달에 베를린 올림픽을 마치고 돌아온 손기정 선수와 남승용 선수를 기다리고 있던 건 뭐예요. 고등판무관 아저 고등계 경사부장이었던 유승훈의 쇠고랑이었습니다. 너 이 쇠끼 아돌프 히틀러가 주최한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기념 만찬에서 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일본 사람인가 보지? 아닙니다. 저는 국기만 일본을 달았을 뿐이지 절대 조국은 어디? 조선 사람입니다. 라고 답했다며 이 죽일러마 라고 바로 인천 부대에서 바로 체포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이렇게 대답하죠. 저는 제 뜻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몽량여운형 선생 조선중앙일보사장이 시키는 대로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몽량여운형 선생이 시켰거든. 분명히 유승훈이가 너를 잡을 것이다. 유승훈이 그래가 나중에 해방되자마자 45년 9월달인가 김두하이가 남산에서 목을 쳐버립니다. 참수해버리죠. 잡아가지고. 그것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죽은 건 사실입니다. 김두하는 하도 뻥이 심해서 다 뭐 자기가 잘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관여했던 건 맞아요. 스스로 이거는 좀 나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어쨌든 죽었어요. 5월 내내 일본 관동군이 조중연합 독립군을 중국하고 이렇게 합쳤죠. 이거를 합치게 만든 게 누구라고? 아까 뭐야. 육삼정의거가 이걸 합치게 만든 거라. 그래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5월 내내 공격합니다. 7월 1일 만주 독립군 2,500명 중국군 2,000명 한국군의 지청천 장군이 이끄는 지도하에 만주 대전자령에서 5,000명 이상의 만주 관동군을 참패시켜버립니다. 사상자 3,700명 행방불명이 약 400명 포로로 잡은 게 약 1,000명 대승이죠. 만주 관동군의 완전 대승입니다. 그런데 모르잖아 여러분들이 청산리대첩보다 이게 더 큰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맞죠? 한국 독립군 툭닝현을 관동군을 공격했는데 중국 연합군이 여기에서 배신 때려버립니다. 왜? 장제스가 배신하라 그랬거든. 야 이거 조선 독립군이 너무 이게 우리보다 전공이 혁혁한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그래갖고 어떻게 돼? 도와주기로 해놓고 마치 탈라스 전투 같아. 고선지 장군 도와주기로 해놓고 어떻게 돼요? 아람 연합군이 싹 뒤로 빠져버리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청천 장군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 저 조직을 데리고 저기 남쪽 광정으로 가서 어떻게 돼? 조선광복군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고 그때 당시에 그 남쪽 지방에 있어서 그 사람들 지청천과 상해 임시정부가 아니라 광저우, 귀저우 임시정부의 그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 누구? 화암 정연섭 선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 구파백정기 선생은 이미 감옥에서 순국하셨으니까요. 왕인은 이 역사를 알까요? 오늘 외교부장은 이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알고 있을까? 그거 모르는데 외교부장 해도 되나? 하는 말이 자 독립군 장군 그들의 꿈은 무엇인가? 파시즘의 첫결입니다. 바로 즉 뭐야? 이러이러한 게 아나키즘이다라는 것보다는 파시즘을 척결하는 게 첫 번째 목표란 말이야 자기네들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생공동체의 부활입니다. 이게 서로 한 명이 지배를 대서 피지배 계급을 수탈하고 막 짓밟는 형태로 가는 파시즘이 아니라 상생하는 공동체로 가자. 너무 많은 권한을 지배계층에게 주지 말자 라고 하는 데서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한국 독립군 뭐야?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 영릉가 전투 홍경성 전투가 다 이렇게 돼서 대전자령 전투 5번이 여기란 말이에요. 4번이 사도하자 전투고 여기가 3번 쌍성보 전투입니다. 이 모든 것이 독립군의 대장들 보시겠습니다. 자 뭐야 난만주의 호랑이 여기 1번 영릉가 여기 홍경성 전투의 영웅 김동삼 장군 여러분 의성 김씨 의성 김씨의 완전 종손이고 이분도 우당 이회영처럼 경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신 분 자기 땅 다 팔아 노비 다 해방하고 그래 노비들이 독립군 한다고 다 따라오고 이래서 똑같아요 우당 이회영하고 그럼 그래서 김동삼 이 사진이야말로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바로 독립 일본 경찰이 너 머그샷 찍을 때 병신춤 춰봐 막 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딱 째려보면서 재판도 필요 없다 나한테 그런 걸 시킬 거면 이 자리에서 죽여라 이 말이에요 어 그러고 어떻게 째려보면서 찍는 거예요 째려보면서 조국 광복이 되지 않았는데 무덤 따위는 필요 없다 화장해라 그래서 어떻게 돼 바다에 뿌려라 그러면 그 바다에 뿌리면 우리 조국 바다에 내가 둥둥 떠서 절대 태평양으로 나아가지 않겠다 광복이 되기 전에는 바다에 둥둥 떠가지고 어떻게 돼 일본 놈들이 배 타고 건너오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대전자령 전투 그 엄청난 대첩의 주인공 지청천 장군입니다 혹자는 이청천이라고 하기도 해 그게 뭐야 외갓집 성실을 따르면 이청천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체포될까봐 지청천이라고 했다가 이청천이라고 했다 이랬거든 무식한 사람이 내가 지청천이라고 말한다고 저 백의성 강사 기본이 안 돼 있다 위키대백가에 보면 이청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라고 앉아있어 나쁜 놈들 그냥 여기 뭐야 우당이 회영 아까 여러분 뭐야 그 조선 게릴라 작전 서원준이라는 사람 여러분 보셨죠 평양 점원들 가게에 있는 점원들의 노동조합 조합장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알아요 이 사람을 모르잖아 그 다음에 여기 이분이 바로 만주의 억만장자 딱 봐도 억만장자처럼 생겼잖아 그죠 귀티가 나죠 최훈산 장군의 모습 여기는요 아까 보셨던 누구 조선혁명군 총사령관 양세봉 장군의 초상입니다 여기는요 우당 이회영 장군의 초상 사진이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전자령 전투에서 지청천 장군에게 마지막에 합류함으로써 간보다가 합류한 게 아니라 교통의 불편으로 마지막에 합류함으로써 바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여러분 여기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길림성의 연변조선적 자치주 있는 거는 다 아시죠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 만주의 장백현 조선자치현이 있습니다 그의 시조인 소래 김중건 선생의 모습입니다 소래 김중건 아마 이거 처음 아실 거야 이분이 교주예요 원래 대종교 신자였는데 제가 대종교 공식 강사거든요 대종교 교주였는데 대종교의 한 대경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원종이라고 하는 신흥종교를 하나 만들어서 나갔어 자 이분이 대전자령 전투에서 원종의 정신무장이 된 500명이 가세하면서 전세가 결정적으로 지청천 장군 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가운데 최운산 장군하고 양세봉 장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상적 배경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 값에 전부 다 아나키즘입니다 마을 공동체의 부활입니다 안 믿어지신다고 제가 다음을 보여드리죠 요거를 보십시오 요게 뭡니까 김제입니다 여기 김제입니다 여기가 김제입니다 김제 이게 여기는요 여기는 호남성 호남성 요요요요요요요 구파와 화함이 아나키스트가 될 이유가 뭐냐 1923년 9월 중국 후난성에 있는 동정호수 퉁팅호수라고 하는 곳에 가서 농업 이상촌 건설운동을 합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중국 호남성에 그래서 옛날에 15세기 때 명나라 때부터 호남과 호북 호남성과 후베이성이 숙 익으면 잘 익으면 천하족 호광 즉 호남과 호북이 잘 익으면 천하가 풍족하고 배부르다라는 것이 옛날 속담에 있었어요. 중국 속담에.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호광숙이라는 말을 호남숙으로 바꾸면 화함과 구파에게 호남숙 천하족이라는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거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돼? 어디 가서 외국에. 제가 외국 방콕하고 싱가포르에서 교민생활을 4년 했잖아. 갔을 때 어딘가 모르게 한국하고 비슷한 게 내 고향하고 비슷한 게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끝뻑 넘어가겠죠? 진짜 사기를 당해도 금방 안 나가겠나? 그렇죠? 가서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전까지는 아나키즘이 뭔지 모르는데 딱 가서 보는 순간 내 어렸을 때 내가 살았던 김제 부안 정읍하고 똑같구나. 여기서 농촌 공동체를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19살에 수리시설을 부수는 일본 헌병을 보고 열받아서 초패서 전시 육주 나오는 바람에 놀라서 튀긴 구파 백정기가 얼마나 늘 이 고향을 그리워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누구 말 맞다나 머나먼 남쪽 하늘 아래 그 노래가 생각날 거 아니야. 그리운 고향 맞죠?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 내 몸을 기다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이거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 안 느껴지세요 이게? 화학과 후파가 왜 여러분 아나키스트가 됐는지 이게 1929년 달의 일입니다. 1923년 9월의 일입니다. 아니 아니 이거 지금 잘못 적은데 29년이에요. 1929년. 거기에서 29년 했을 때 32년 아까 12월 달에 50만 호를 50만 석을 갖다가 싹 다 걷는다 했을 때 이 공동체가 다 파괴된다는 생각 안 하겠습니까? 내 고향이 작살나는구나. 특히 뭐야? 그 50만 석 중에 30만 석이 어디서 걷는다고? 김제 김제가 언제부터 다시 농사가 잘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32년에 그렇게 걷어가고 나서 김제가 언제부터 농사가 다시 잘 됐게? 여러분 55년도부터 잘 돼요. 55년도부터 그래서 1936년도에 만경강 하구의 군산에서 벌어지는 사건 뭐야? 채만식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 뭐예요? 탕류에 보면 그 중심되는 게 뭘까요? 쌀 섬을 갖고 증권 투자해서 도박하는 거 아닙니까? 미두라는 거잖아요. 아니 쌀이 부족하니까 그걸로 도박을 하지. 한 그릇에 보면 쌀이 넘쳐나는데 넘쳐나는 자원 갖고 도박을 왜 합니까? 여러분 그게 채만식이 그거를 씀으로써 어떻게 돼? 일본 경찰에 어마어마한 검열을 받아요. 너 이 새끼 이거 왜 썼어? 부터 해가지고 군산이야말로 김재평의 모든 집산이 다 모이는 곳이거든. 그 피 맺힌 역사를 옆에 없어도 아는 사람과 옆에 있어도 알지만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 60년 총선에서 붙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김재평의 시민들은 결국 옆에 있어도 애써 모르는 척하면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덮어버린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화음과 구파에게 호남숙 천하족 호남이 배불러야 호남이 잘 익어야 뭐야? 천하가 배부르다. 중국 사람들에게 뭐? 호광숙 천하족 호남과 호북이 잘 익으면 천하에서 뭐? 아니 뭐 다른 지역은 또 다른 산업을 열심히 하면 되지. 농사는 호남 호북성이 다 짓는다니까요. 자 여러분 호남 호북성이 다 지으면 그 가운데 흘러가는 강은 뭐야? 양쯔강입니다. 그리고 그 양쯔강의 호남 호북성 가운데 그러니까 오른쪽 끝에 있는 게 뭐야? 한양. 한양 옆에 있는 게 뭐야? 한커우. 한커우 위에 있는 게 뭐야? 무창. 그 세 개 합쳐서 지금 뭐라 그래요? 그거를. 우한이라고 그래요. 우한. 아니요. 그러니까 우한은 화음 정연석과 구파 백정기가 청년 아나키스트로서의 첫 번째 삶을 시작한 도시라고요. 거기가. 국제연맹 리튼 조사단 보시겠습니다.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이 일어납니다. 관동군 만주점령 가속화됩니다. 국제연맹의 중국이 일본을 피소합니다. 국제연맹의 이거를 좀 멈춰주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영국의 조사단 대장인 리튼 백작이라는 사람. 카운트 리튼이라는 사람이에요. 리튼. 32년 1월 리튼 조사단 결성 만주국 건국 국제법 위반 조사 착수. 32년 2월 19일 일본을 방문해요. 미스이에 있는 여러분 미스이 그룹의 우리로 치면 이병철 회장 같은 사람인 거지. 단 다쿠마. 여러분 단 다쿠마. 그 다음에 총리 이누까이스 요시를 만나는데 어떻게 돼. 다음 살 돼. 다 죽어. 리튼을 만나서 어떻게 되나. 우리 미스이는 만주에 투자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거는 관동군의 이시아라 간지 같은 새끼들이 저거 마음대로 한 거지. 우리는 투자할 생각이 없어요. 죽여버립니다. 이누까이스 요시. 만주까지 그거 운영하려면 재정적자가 부려보다 뻔하고 그거 어떻게 운영을 해요. 그거를 죽여버립니다. 다카시 고렛기요. 일본 재무상. 그거 뭐 앞서 말했다시피 미스이 재벌도 투자 안하는데 무슨 돈으로 해요. 죽여버립니다. 조선반도 이게 사이토 마코토 전 조선총독. 조선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노동력으로 쓴다는 그런 무슨 판타지 소설 같은 소리지. 그게 나는 조선 사람들은 조선에서 수탈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까지 올릴 생각 없어요. 죽여버립니다. 이게 일본입니다. 5.15 사건 때 죽인 놈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 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온건파라는 건 이제 일본에 설 수가 없어. 전부 다 파시스트야. 그래서 3월 25일 4월 5일까지 다시 중국을 가서 장제스. 중국 국민당이죠. 그 다음에 왕징웨이. 여러분들 왕정위라고 하는 사람. 중국 친일 정권의 대표제. 장제스의 라이벌이죠. 그 다음에 장쉐량. 여러분 장장님의 아들. 만주군벌 장쉐량하고 연속적으로 면담을 해요. 32년 4월 20일 만주펑텐 봉천에서 황제 푸이하고도 면담을 합니다. 마지막 황제 아시죠. 그래서 항일운동 세력을 만나려고 해요. 리튼이. 아시겠습니까. 누구. 누구. 김동삼. 여러분. 도산안창호. 여러분. 다 만나려고 해. 일본이 극력으로 저지합니다. 특히 경상북도의 며느리. 그 누구야. 남자현 열사는요. 손가락 두 개를 끊어서 리튼한테 보내요. 소포로. 나를 만나달라고. 안 만나면 너를 죽이겠다. 그래서 리튼이 무조건 만나려고 했어. 그래서 관동군이 어떻게 돼. 무조건 남자현을 사람 풀어가 잡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옥사합니다. 남자현. 그래서. 여자 안중근이죠. 김동삼도 결국 그것 때문에 잡히고. 중국 정부에게 어떻게 돼. 일본이 중국 정부의 이 장식. 이 점에 왕징웨이를 매수해가지고 벌렸던 사건. 미스야 협정이라는 것을 맺어가지고. 만주에서 독립군들을 하나당 잡으면 두당 우리나라 돈으로 3억씩 주겠다. 수괴급을 잡으면 5억씩 주겠다. 중국군들이 눈이 기지피가 조선놈들 잡으러 댕기고. 미스야 협정에서. 그때 그거를 미스야 협정에 6개월간의 광풍에서 도사남 창호도 끊져내고. 이렇게 미스야 협정을 없애버렸던 사람. 대종교회 박찬익 상해 임시정부 외교부장입니다. 서울 공고 출신이죠. 서울 북공고. 지금 저 영등포. 아 저 뭐야. 동작구에 있는 거 있잖아. 대방동에 있는 거. 박찬익 대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1932년 6월 20일 리튼 조사단 활동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리튼이 여러분 북경에 머무르면서 10월 2일까지 공식 보고서를 쓰고 공식 보고서에서 어떻게 돼. 일본은 만주국을 합법적으로 건국하지 않았다. 국제법상 이것은 불법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왜 만주항일운동 세력을 만나지 못하게 하느냐. 일본 사람들에게. 김동삼, 안창호.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우당이 회영도 그때 리튼을 한 번 만나려고 했어요. 장쇄량을 통해서 만나고 싶어 했어. 그래서 그때 어떻게 돼. 여러분 2010년에 방영됐던 드라마 자유인 이회영에 보면 대련항구로 가잖아요. 그게 원래는 리튼이 천진에 있다는 소리도 없고 천진 한 번 갔다가 대련으로 가거든. 그런데 이제 드라마에서는 그냥 대련으로 바로 가는 걸로 했어요. 리튼 만나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려고. 지청천은 자기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양세봉도 자기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32년도에. 김일세이 그런 새끼는 죽에다 못 끼는 새끼요. 그거는. 리튼이 그런 놈 만나주지도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지하물이 북한 교과서에다가 장난을 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요새 오케이 광자매의 그 유행어 있잖아. 아닌 건 아닌겨 하는 거 있잖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시겠죠? 이거 가지고 북한 교과서에서 최초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해. 그래서 분쟁 해결을 위한 재현. 여기 만주국 철도를 하나하나 조사합니다. 어느 나라 부품으로 만들었는가. 과연 부실공사인가 아닌가. 그러면 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만주국이라고 봤을 때 이 정권을 합법정권으로 봐야 되느냐. 영국의 부품을 쓰고 미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러시아의 고급 노동력들이 와가지고 지어줬다고 해서 국제사회의 강대국들이 모두 인정한 합법정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것이 국제연맹의 최대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문제의식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만주철도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이 만주철도는 만주족의 사람들과 조선 사람들의 거의 무임금에 해당하는 핏다머린 노동착취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리튼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측 주장인 뉴 따오 사건 이전 회복도 일본 측 주장인 만주국 승인도 모두 문제 해결이 아니다. 바꾸어 말해서 뭐야. 너희가 잘못했다 인마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만주에는 중국의 주권 아래 자치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이 자치정권은 국제연맹에 파견하는 외국인 고문의 지도 아래 충분한 행정권을 가진다. 지가 고문하려고. 만주에는 비무장지대로 하고 국제연맹에 조언을 받는 특별경찰기구가 치안유지를 담당한다. 뭐냐. 관동군 다 나가라는 거예요. 관동군 다 나가.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중일 양국은 불가침조약 통상조약을 맺는다. 소련이 참여를 원하면 별도의 상북조약을 체결한다. 그러니 뭐야. DMZ로 놔두자라는 얘기예요. DMZ로. 누구도 이권을 얻지 못하게. 아시겠습니까? 이거에 어떻게 돼. 이런 조사보고서가 딱 나올 분위기가 9월달쯤에 벌써 감지가 되잖아. 일본 사람들은 최대 과제가 뭐겠어요. 무조건 저 리튼 보고서를 좀 미리 입수해갖고 좀 보면서. 리튼한테 여러분 이 리튼이 어느 정도 되는. 일본에 의해서 사상 최대의 뇌물을 받은 사람은 리튼이에요. 그거 다 거절했어요. 꺼져 갖고 가. 다 거절해요. 얼마나. 여러분들 보십시오. 31년부터 33년까지 벌어졌던 모든 여러분 만주와 동북아시아의 모든 사건은 다 리튼 조사관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거한테 인정받으려고. 혹은 뭐야. 인정을 안 시키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들어보시니 백의성 강사의 일제강점기 강의가 되게 독특하죠.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오늘 강의를 주최하신 우리 박찬희 구독자님.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뭐 모셔봤더니 뭐 저 모양이야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이 김제시청 대강당에서 제가 하는데 엉망으로 해갖고 되겠습니까? 그냥 제가 엉망으로 하는 순간 이제 내일부로 김제를 떠나셔야죠. 우리 박찬희 구독자님께서. 김제를 떠나서 타지방에 사시면서 이렇게 하셔야죠. 충남 홍성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 내 사랑 김제. 50만 석 중에 30만 석을 뺏긴 우리 김제. 다시 한 번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 비슷한 광경이 만주에 가면 벌판이 나와.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 초기 화암 정현섭에게 작아온 두 번의 시련. 박정희와 전두환은 정현섭을 어떻게 대접했는가? 요렇게 대접했다. 1. 일본 제국주의에도 쉽게 체포되지 않았었는데. 정현섭 선생이. 신출 규모라거든. 젊었을 때 뭐 한 두 달 정도 구금된 거 이런 거 외면은. 5.16 군사 규모 됐다. 직후에 6개월간 감옥살이. 그건 내가 도대체 이유가 뭔데? 왜? 왜? 왜 감옥을 살려요? 12.12 군사 구태타 직후 전두환이 정치활동 자격정지 처분합니다. 5년 동안. 그런데 그때 나이가 85세야. 아니 85세 늙은이한테 무슨 전두환이 5년간 정치활동 자격정지라는 게 뭔 소리야 도대체. 무슨 45세 늙은 내가 이해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와 공화당의 삼선 개헌을 결사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와 공화당의 유신 정권도 결사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의 삼선 개헌을 반대할 때 그때 여러분 민족민주총연맹인가 하는 거기에 화함 선생이 그 부총재인가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대변인으로 저는 선생님의 뜻을 존경합니다 하고 대변인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의 정치 이력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정연섭 선생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죠. 자네는 크게 될 거야. 자네는 워낙 이 스피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큰 인물이 될 거야. 정연섭 선생은 사람을 바로 봤습니다. 바로 봤습니다. 민주화 회복 국민선언에 참여합니다. 박정희가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정연섭이. 이때 통일주체 국민회의 1971년도 유신 의정원으로 했던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이제 박정희를 지지합니다 했던 게 아까 여러분 무정무주의는 공산주의의 사촌이다 했던 곽상훈이에요. 변절이죠.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 부산 동네고등학교 박상훈 부산 동네여자고등학교 박순천 두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변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화려한 독립운동 이력 그 화려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냈던 이력에도 불구하고 국회 부의장까지 지냈던 이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선택과 위기의 순간에 개인, 일신의 영리, 영달을 위하여 가는 길을 선택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왜? 교육의 소재로 부적절하기 때문이죠. 아시겠습니까? 198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련동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격정지를 받으신 것이 아마 너무나 억울하셨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래갖고 그 후손도 사실은 막 여러가지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신 독일에 살고 계십니다. 아니 내 아버지한테 이래 했는데 내가 왜? 구파 백정기 의사의 유언으로서 오늘 강의를 가늠하고자 합니다. 나는 몇 달을 더 살지 못한다. 그러나 동지들은 서러워하지 마시오. 내가 죽어도 사상은 죽지 않을 것이 열매를 맺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형들은 자중자해하여 초록한 후에 조국의 자주독립과 결혜의 영예를 위해서 지금 가진 그 의지 그 심경으로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죄스럽고 안 되는 것은 늙으신 어머니에 대한 불효가 막심하다는 것 그것이 잊혀지지 않을 뿐이고 조국의 자주독립이 오거든 나의 유고를 동지들의 손으로 가져다가 해방된 조국당 어디라도 좋으니 묻어주고 무궁화꽃 한 송이를 놓아주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도 사상은 죽지 않을 것이며 열매를 맺는 날이 올 것인데 그것은 형들이 자중자해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화함 정연섭 선생은 결국 저 구파의 유언을 내가 이루어주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을 하면서 어떻게 돼 자기 자서전의 제목을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이 조국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 제목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매진하길 바랍니다. 노모에 대한 불효가 막심하다는 게 잊혀지지 않을 뿐이고 조국의 자주독립이 오거든 나의 유고를 동지들의 손으로 가져다가 그래서 어떻게 돼 저 유언을 정연섭 선생한테 그 34년도 35년도 쯤에 저 유언이 전달됐고 저 정연섭 선생이 어떻게 됩니까 백범 김구 선생에게 저 유언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이 만약 조국이 독립이 되고 우리가 나라를 되찾는다 하면 백정기 의사의 묘를 반드시 유고를 내가 가져오겠소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또한 남자연열사 아까 그 감옥에 잡혔던 만주의 남자연열사도 어떻게 돼요 남자연열사도 내가 가진 돈이 조금 있는데 이 돈을 자기 큰아들에게 주면서 반드시 해방조국이 되거든 그 조국의 지도자에게 가가지고 이 돈을 전달해 드리라 얼마 안 되지만 소위 말하는 나의 독립축하금이자 후원금에 대해서 그 돈을 무려 12년 아니 무려 8년 동안이나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대로 그대로 놔두었다가 어떻게 돼 그거를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대한민국으로 와서 백범 김구 선생에게 그거를 줍니다. 그래서 그 의식을 아주 성대하게 치르고 삼의사의 장례식도 성대하게 치르니 그것이 46년 9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봉창 윤봉길 백구파라고 돼있죠. 백정기 열사가 되겠습니다. 이 유언을 그렇게 해주고 어떻게 돼? 무궁화꽃 한 송이를 무덤 위에 놔달라. 그래서 지금 효창공원에 가시면 그 앞에 무궁화가 그렇게 놓아지가 있습니다. 이 유언을 따른 거죠. 윤봉길 이봉창 열사는 따로 유언은 없지만 백정기 의사의 유언을 따라 안중근 감요에도 다 그렇게 놓아두었고 백범 김구 선생 묘에도 그렇게 놓아두었습니다. 아니 뭐 그거는 유언은 없고 백범 선생은 그 백범 선생은 유언을 남길 새도 없이 돌아가셨지만 그 그 백정기 선생의 유언을 따라서 나머지 네 명에게 무궁화 놔 놓는다고 해서 그게 뭐 결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좋아하시겠죠. 효창공원 3.23 요역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해서 요거는 KBS TV의 아나운서의 모습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저 출처 밝혔습니다. 출처 안 밝혔다고도 난리 치지 마세요. 초상권 침해다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무궁화꽃 한 송이를 무덤 위에 놓아주기 바란다. 예 참 왜 그렇게 외로워하면서 싸웠을까요. 파시즘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곤궁했을까요.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이라면 백이성 강사가 저렇게 강의를 하고 나면 수강료는 어떻게 받는 거지? 수업료는 어떻게 받는 거지? 이런 거는 어떻게 돼? 지금은 그런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고 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 저거 지금 이거 같은 왜 백본장에 남자연 선생 제가 아들입니다. 그래서 후원금 드리러 왔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남자연 선생이 얼굴 사진이 남아있나요? 남자연 선생의 아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남자연 선생이 그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어떻게 알아? 안 그렇습니까? 뭐 사진이 찍어놨어? 증거가 있어요? 계약서 썼어요? 백번 김구한테 주기로 했다고 계약서 썼나요? 증인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왜 그렇게 외로웠으며 왜 그렇게 공공했으며 안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일찍 죽어야 했는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사람들이 그러고 있죠?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가열차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됐는지 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지 왜 김재가 특별한지 왜 부한 사람인지 왜 정읍도 엄청난 고초를 담고 특히 고창의 이 고초라는 게 여러분들 하 고창군수는 이걸 알까요? 32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난 고창군수가 누군지도 모르겠거든 내가 오늘 강의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들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